전국의 코로나19 소아입원 환자 수가 어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MBC가 보도한 가운데 오늘 FDA는 화해자사의 부스터샷 대상을 12세에서 1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FDA는 이스라엘의 6,300여 명의 12세에서 15세 대상의 부스터샷 접종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한 이번 사망 예방 효과가 위험성보다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면역력의 결핍이 있는 5세에서 11세의 아동들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FDA는 화해자의 백신 2차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의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에서 접종 간격이 5개월이었을 때 6개월일 때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단축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은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과 같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 팬데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의 12세 이상 인구 중 71.1%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39만 6,490명을 기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가 38만 6,920명, 사망자 수는 1,24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